초커먹고 피본적 너무 많아가지구 땡에서 카드 한장을, 희귀 카드의 보상을 재물, 바리, 형상 이게 뭐 3대장이야? 빠른 바리케이드 위험 보상 위험만 있고 보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M하면 그냥 2번 누르세요 어쩌라고 난관 PP AP 몸풀 약분 약분? 암튼 내 잘못이 다닌 질 것 같으면 2번에 배팅하면 돼 약 약 분 몸풀 몸박 음? 떡상각인데 미각을 못보네 미각을 못보네 미각을 못보면 어디가서 슬더스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럽네요 불 뿜기 ㅋ 근데 불 뿜기 나올 거 같아서 그래서 아까 난관 극복 안 본거 좀 아깝네 이 뿜기 난관이었으면 되게 쐈을텐데 또 뿜기 이 너무 안 돼 그래도 형상 나와서 살았다 저거는 pp가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사혈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떨란 말 보톡이 님 나와주세요 보초기 님 나와주세요 보초기 님 나와주세요 무장해제 보초기 님 보초기 님 보초기 보초기 제발 타격용 인형 무돌 잔혹성 위압 자동성 써야되나? 조개화속 인데 완타 또 나왔네 근데 이번엔 똥아내리날 있는데 완타에게 한번 더 기회를 결코 다시 완타? 와 완타비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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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 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충격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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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할 개노답 삼형제 저주인형 몸담은 좀 그래 아 와 와 아... 내꺼는 어디였어? 내꺼야 말이 됨이게? 거짓네 진짜 말이 안되지나 집 교본 먹어서 준거잖아 이거 어차피 정리를 잘 안 Dennis 2번 일단은 ... 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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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어이 경로 초커 아, 서수 쥐 탁체 무감갑 충격파가 나왔을까? 잘 모르겠네 1 버퍼가 버퍼였다 깍깍 포션 있으면은 버스의 가능성 있지 않나? 버스의 가능성 있지 않나? 버스의 가능성 보스앞에서 자야되나 강화해야되나 모르겠네 타락은 강화해놓고싶은데 회중시계 미라솜 사혈파혈 사혈 사혈초커허슐 사혈초커 심지어 조개화속까지 네크로도 미콘 갖고싶었는데 machine 회중시계를 보고싶은데 사신절힘 발굴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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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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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지나? 표식? 표식지나? 표식은 근데 또 좋고 잖아 어차피 낙업? 낙업? 초커루 피우면은 회중시계로 덱 돌리는 걸 못할 것 같아서 카페 어둠의 폰 아니 근데 초코인데 초코고나 버리고 계몽 성급함 시무 왜 이딴 것만 나온답니까? 사기야 어포타라 무감각까지 다 넣었는데 하필 죽자 근데 아까 그래서 초코고를 넣다가 3코덱때 써줬었는데 진짜 이놈의 게임은 정답이 없다 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정답도 없다 정답 딜 보살 land 무감각 지금까진 나쁘지 않은데 완타 지금 딜 얼마 안 나올텐데 저걸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연타났을까 힘도 없는데 지금 뭐든간에 일단 덱의 카드를 더 넣어야 되는건 맞잖아 그게 완타냐 아니면 힘이냐인데 지금 완타가 도메카 당신은 납타가 도메카 아 씨 완타 걸으면 완타 나오고 이케 게 게임이냐 맘에 안 들어 앞에 불에서 잘 거 같으니까 초코 땜에 헷갈리다 세상에 어두홍 이도류 이도류 pp 이도류 무감각 이도류 사신 이도류 여타 이도류 어퍼는 필요 없고 근데 초코잉 초코잔만은 뭘 해도 도면 돼 이거 5역은 언제 고쳐지나 뭐 안 고쳐져도 되긴 한데 11을 올릴 거냐 아니면 희규물 희규물이 낫겠지 전화 먹자 모바일 등장이지 켈리 카론 히비움 카론 노래 1등상 1등상 여기 있었네 근데 미친 초코 아니 거지같은게 이 좀 좀 좀 게임이 가즈 타락소커가 거지같네 진짜 실수했네 이게 게임이지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 비밀기술 소별이니까 괜찮네 하아 에이 이게 게임입니까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초코잉마 정신차려 뭐 아 아 으 으 으 대반다 결국 이러면 완타도 쓰레기 무감각은 되는대로 다 챙겨야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눈피 주판 발이 참어가 보인다 가시드네 가시드? 초커 맛좀 볼래? 완타? 완타? 보직? 못해? 아쉽네 보직? 별거사피 강화할거 없어가지고 아쉽네 보직을 뭘 죽었을까 SIBART 종이 긴 구리까지 구리 진짜 이거 다 된 시대의 초커불이기다 어떻게 이런 시대의 초커가 좋겠지? 아 맞잖아요 안맞네 역시 가셔 대단해 이걸 먹네 약간 포식값 포식 아 맞죠? 아 맞죠? 초커라 소독은 조심스럽다 까마귀를 놀라게 하는 저것도 포식할 수 있을까? 바리나스는 된다 이제 아랫도리에 강간이 전혀 없는 아이언클렛 쓰시겠다 이거 포식은 한번 찾고 가죠 금방 볼 것 같은데 흠이이 tutti 흠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근데 이게 가지가 나서 역배가 터지는 똥캠이다 진짜 강화할 건 없잖아 도감각 도감각 아니 무감각 몇 개를 주는 거야 도감각 감각이 전혀 없는 아이언클레드 도감각 군의 영액도 두 번 쓰게 해줘요 성낙검이 있으면은 무장해제랑 충격파 중에 뭐가 더 딜 많이 줄이지? 똑같네 둘 다 7이네 근데 아 아 코트 다진 거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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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ily this 무런됨 아 연사사신 이거 c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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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조커여도 가지다락 가지 타락 클라스가 어디 가지 않는다. 아니 근데 무감각 이 게임에서 대체 몇 장이나 나왔지? 끝없이 무감각 나오네. 예.